자, 왔다! 고맙습니다! 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놀아줘요? 껴안고도 놀아주고 장난감으로도 놀아주고 그래요 너무 웃겨? 이리 와봐 아이고야 진짜 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줄에다 물릴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불안해 좋아하지 않죠 도망가고 가끔 물기도 하고 아 저 아파가 시쳤네 걔가 아니고 사람이어도 볼 수 없거든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아 이들이 왜 청소기도 무서워하는데 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아 슬프다 아빠는 동의하세요? 좀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사람 먹는 거 주는 걸 싫어하는데 줘요 그걸 왜 그러신 거야 아버지 애들이 옆에서 먹고 싶어 하니까 애들한테 주는 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거의 주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이리 와봐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가 가 가 가 아 애들은 그냥 저기 빨리 보내줘 뭐 매일 주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고 괜찮지 그 정도면 아버지는 무슨일은 없어요 그렇죠 또 얘기해줘 와사비 찍어 먹이고, 고추장 찍어 먹이고 한 번 그랬다 한 번 매번 그러냐?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열 번 되고 백 번 되는 거야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얘네도 궁금하겠지 궁금하니까 옆에 와서 그렇게 기욱끼욱 되는 거겠지 동물이니까 그런 거지 뭐해? 아빠 자체도 제가 말하는 걸 안 들어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듣고 그리고 건우도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이 하고 애들도 아빠가 놀아주니까 아빠 말만 듣고 결국에는 제 말을 듣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제가 꼴찌네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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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그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보다 지짐이 훨씬 없는데요? 그러게요 안녕 너 들어와 머리를 치면 계속 지져야 돼요? 네 계속 지져야 되는데 되게 조용하네 조용하네 우리도 당황스럽네요 하하하 오늘 제작진들도 많고 좀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환경이 원래는 많이 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랑은 다르니까 네 그리고 빨리 앉으셔서 더 그런가? 네? 빨리 들어오자마자 빨리 앉으셔서 아 왔다 갔다 하면 어떠지 있습니까? 왔다 갔다 하면 줄 좀 잡아주세요 네 한č- 화사 흰 três 하는 곳 아 응 흰 세 너무 힘들어. 외부인들 들어왔을 때 제일 빨리 진정시키는 곳이 빨리 앉으라고. 앉으면 좀 조용해집니다. 그렇죠. 서 있는 건 조금 자기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눈놈이 맞춰주면 좀 덜 짓는구나. 좀 낮아요. 아 이게 지긴 짓네. 그러니까요. 야 형님한테 훈련사 냄새가 나는구나. 밖에 나가면 어때요? 그래 나 엄청 신나. 밖에 나가서도 짓지는 않아요. 그냥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외부인한테만 짓거든요. 다른 걔들하고의 사이는 어때요? 외부인한테 갔을 때. 인사를 못 시켜봤어요.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. 이야 그 사회생활이 없구나. 네. 얘하고 얘네끼리 얘가 좀 물린 적이 있죠. 제가 어쩌다가 그게 예고가 없어요. 아하. 갑자기 여기 있다가 달려가서. 불어버려요. 네. 영상 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아예 다르시던데. 우리 아내 보호자님은 좀 걱정스러운 저렇게 해서 또 다치니까.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.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. 그러니까 노는 거 같다고.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이가 루랑 놀아달라고 계속 옆에 가서 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제가 보기에. 근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. 그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봐도 싸우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사람도 놀자고 툭툭 치면 걔랑 놀기 싫어지잖아. 이렇게 놀자는 거 하고 이렇게 놀자는 거 하고 이렇게 놀자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. 지금 이렇게 놀자고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놀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. 집을. 목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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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예 이렇게 들어가지 마. 지금 둘이는 그렇게 돌아요. 그리고 덤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. 실질적으로 이 두 강아지가 놀면은 좀 중간에 끼어들어서 못 놀게 해야 되는 아버지가. 아버지가 있는 고민은 있는지 아마. 저 아버지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. 우리 남편 보호자님은 뭐 고민 있으세요? 그냥 얘가 짓는 거 저는 얘가 짓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. 그래갖고 처음에 저도. 남편 보호자는 지금 놓은 건데. 네. 이거를 신청했을 때. 이해도 안 나는데. 되게 아이가 있어요. 이게 과연. 우리 집 개가 문제가 있는 건가. 네. 누가 신청. 와이프가요? 우리 애기 어머니께서 신청을 했는데. 남편분은 이해를 못 하셨어요. 아무 문제가 없는데. 왜 신청. 그렇지. 의아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. 남편분 보시기에는 너무 잘 놀고 있고. 뭔가 문젠가.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있을까요? 이런 문제를 보고. 이런 것들을 보고. 이런 것들을 보고. 어머니께서는 불만이 뭐 뭡니까? 노는 거 같지 않는 싸움. 싸움. 네. 그거랑 짓는 거랑. 짓는 거랑. 짓는 거랑. 이제 남편이 또 얘들이랑 놀아줄 때. 손으로 막 이렇게 놀아줘요. 어떻게. 얼굴을 막 이렇게 하고. 코를 깨물고. 깨물었어. 악역하게 놀아. 네. 그거 때문에. 저한테도 제 손을 보면. 약간 놀잇감인 줄 알고. 지나가는데 물거나. 밝히거나. 잡아당기거나. 이런 게 있어요. 우리 아까도. 그 저. 윤드 학교 때. 그 부모님 속을 많이 써. 부모님 속을 많이 써. 네? 에너지가. 에너지가 있어요. 에너지가 넘쳐. 우리 아내 보호자님께서. 아드님이. 많은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. 강 훈련사님께. 그렇게 하셨다고. 힘쓰고. 몸으로 노는 걸 이제 좋아할 나이니까. 예쁘다는 표현을 너무 세게 해요. 저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예쁘다는 표현을 너무 세게 해요. 저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이 개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. 만져만 줘야지. 막 끌어안고 이러면 안 돼요. 맞아요. 개들은 그런 걸 싫어한대요. 이렇게. 그렇지 그렇지. 그 정도가 딱 좋지. 집 안에서 보니까 막 드론도 갖고 놀고 하는데. 아 네 네. 그게. 개들이요. 청소기 하나만 돌려도. 개들이 예민해요. 엄청 예민해지죠. 엄청 예민한데. 드론을 위에 떼고 그러니까. 화면 보니까 뭐 개들이 기겁을 하던데. 아빠한테도 알려주세요. 아빠한테도. 근데 또 옆에서 아버님이 황새 더 떠서 무슨. 뜨는 눈을 갖고 왔어. 네. 부준다전이에요. 그 어머니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. 두 아이를 보시기에. 넷 아닐까요? 말 안 듣는 넷이 아닐까요? 넷 중에 우리 루는 제일 말을 잘 들었어요. 네. 제일 조용해요. 그나와. 아 이게 보니까. 큰 문제는 없는데. 요거는 이제 그 우리 훈련사님이 또. 이거 할 수 있으면 또. 많은 걸 털어내고. 그쵸. 네. 저희 대화 속에 이제 훈련사님이. 저희 대화를 듣고 또. 생각하신 바가 있으니까. 지금 이 상황만 문제가 없는 걸 거예요.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있으면 짖을 거예요? 네. 바로 짖어. 바로 짖어. 바로 짖어. 바로 짖어. 바로 짖어. 바로 짖어. 네. 바로 짖어. 이 상태를 계속 드린다는 말씀이죠? 그럼 민원 들어오세요. 그럼 민원 들어오세요. 아니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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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. 그래도 짖는 건. 하지마. 짖는 건. 짖는 건. 하지마라고 해도 계속 짖네요. 그러니까. 순간만 멈췄다가 계속. 다섯. 네. 다시한댔. 네. 세이버. 네.